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정보 체크 이주원 이승은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교체하는 양재역 주변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8억 7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지역 바로 서초구 양재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아파트인데요.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6.17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이유는 그동안 지금 강남권의 갭 투자 비용이 70% 이상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비규제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로 인해서 갭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이 지금 6.17 대책은 수도권 전 지역이 모두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것은 지금 이번에 현대 GBC와 잠실 마이스 단지 산업의 개발 소식이 있음으로 해서 바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바로 잠실 대치 청담 그리고 삼성동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제 예전에 신도시 개연설을 할 때 개발을 막기 위해서 나대지에 적용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남 한보판의 4개 주요 지역에 이렇게 지정을 했다는 것은 가장 큰 초강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23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가장 골자는 앞으로 투자로는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라에서 실거주 요건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매매도 임대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6.17 대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소액 투자자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몇 가지만 보면요. 이제 서울 3억 원 이상 주택 투자를 할 경우 특히 내가 주담보 대출을 받고 있거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억 원 이상 하면은 해소한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제 서울 지역에 투기과열 지역에 3억 원 이상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제 갭 투자로 하셨던 분은 들어가서 사셔야만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이 나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금 청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쩐의 전쟁이다. 서민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책 중에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투자를 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해소한다라는 얘기는 현금 부자들, 현금 갖고 집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당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시적 일가구 2주택으로 인해서 조그만 집에 살다가 돈을 좀 모아놨다가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는 이것이 우리 서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본을 증식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그것조차 지금은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건축조합원 2년 실거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재건축의 30, 4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우리 임차인들이 쫓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으로 전세금이 또 한 번 상승하고요. 결국에는 도돌아와서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책에서도 또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현재 오늘도 기사 보셨겠지만 잠실 리센치 같은 경우에도 대지 지분이 5평이 안 되는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신축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렇게 대지 지분 5평 이하의 주택들은 갭 투자가 아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3억 원 미만 물론 서울 지역에서는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찾으면 또 찾을 수 있습니다. 3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든지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들의 투자하려는 수요가 앞으로는 또 증가한다.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 오늘 비규제 지역으로 된 곳이 김포 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곳에 지금 호가가 또 하루 사이에 5천에서 8천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또 규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국이 다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으로 묶입니다.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장 입지가 좋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오를 가능성이 있는 강남으로 다시 투자 수요가 회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더 규제가 있기 전에 강남의 선투자 현재 묶여 있지 않은 강남의 선투자가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께 충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바로 입지 설명 들어갑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양재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재역이 지금 3호선과 신분당선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더블역세권이죠. 그리고 지금 바로 2호선과 연결이 됩니다. 2호선과 연결되면 다 끝난 겁니다. 2호선 환승역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지는 이유가 양재역에서 지금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 이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신사 그리고 용산까지 이렇게 연장 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신사까지 연장이 되면 그동안 지금 버스를 통해 이용을 해야 됐던 이런 신논현력, 논현력 그러니까 7호선, 9호선과의 연결성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승역 그리고 앞으로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양지역에 또 큰 호재가 있죠. GTX 노선들이 들어옵니다. 바로 삼성역과 연결되는 따라서 이런 교통호재를 안고 있는 지역의 초역서권에 위치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양재역 주변을 지금 보시려면 강남역을 보셔야 됩니다. 자 강남역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광역버스들이 200개가 넘는 것이 바로 스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바로 환승역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통환경이 좋죠. 그러나 바로 바로 아래 있는 양재역이 그 부수 효과를 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역에 서는 광역버스들 양재역에 거의 다 씁니다. 자 그리고 강남역이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죠. 이곳에 굉장히 많은 인프라와 또 상권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 상권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뱅뱅사거리부터 양재역에 이르는 곳까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에는 이미 말죽거리 관련된 상권들이 또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강남대로와 양재대로 사이에 굉장히 많은 초역세권의 빌딩들이 계속 지금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양재역 주변에는 또 굉장히 좋은 편의시설들이 있죠. 대형마트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그리고 이마트 모두 모여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청이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 종합병원도 굉장히 가깝고요. 또 주변에 강남, 도곡동 학군을 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좋은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사업지와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강남역과 양재역 사이에 또 서초동의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위에는 롯데 7성 부지 뒤에서 개발 부지에 말씀드리겠지만 삼성타운과 함께 롯데 7성 부지에 또 새로운 랜드마크가 건설이 되죠. 그리고 레미안 리더스원이라든지 서초그랑자이 그리고 신동아 이렇게 지금 재건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뒤에 4,500세대가 이곳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주인구가 늘어나면서 이곳의 집가가 또 계속 늘어나는 입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17 대책과 연관지어서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곳 서초구 양재동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규제 지역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서 서울 지역 안에서 규제가 없는 지역을 찾기가 힘들어지면 결국은 강남이라고 하셨거든요. 결국 강남이라고 하신 이유가 개발 호재에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강남에 특히 양재동 보시면 오늘 이제 gtx 신호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양재, 삼성, 청량리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신호선은 지금 만약에 2021년 말쯤에 조기 착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한 5년 걸리겠죠. 지금 강남역과 양재역, 삼성역이 더블역세권 그리고 다역, 다중역세권이면서 이 gtx 노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집가상승에 영향을 주는 바로 그런 지역들로 바뀌겠고요. 착공이 지금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이미 호재에 대한 개발 호재는 나왔지만 특히 양재동이 아직 지금 재평가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양재동에서는 아파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투자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분당선 연장, 공사 중입니다. 신사역까지는 2023년 그리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용산까지는 2025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에서 강남 그리고 강남에서 신사를 거쳐 용산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러한 노선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재동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RNCD 특구가 있습니다. 양재,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디지털 정보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인공지능, AI 기술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의 주축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차 계획이 나왔고요. 2021년부터는 또 지속적인 계획 변경을 통해서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냥 골자로 보시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이곳에 투자를 해서 R&D 센터를 건립을 하거나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곳에 업무 단지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곳에 점차적으로 사업성이 좋아져서 주변의 주택들이 계속 건설되는 그러한 효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 롯데 7성 코오롱 부지입니다. 20년 동안 머물러 있던 사업인데요. 이제 드디어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이제 47층 높이 거의 지금 250m 랜드마크 오피스가 지어지는데요. 오피스 타운이 지어집니다. 부지만 해도 지금 옆에 있는 삼성타운의 두 배 정도 되고요. 또 정지이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지금 옆에 있는 코오롱이나 라이온 미싱 그리고 지능 아파트 부지까지 모두 합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큽니다. 부지 자체가 현대 GBC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금 현대 GBC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서초타운, 롯데 제2 롯데타운이 서초동에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현재 첫 삽을 뜨지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계획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입니다. 따라서 양지IC부터 한남IC까지 구간에 지하로 모두 지하화시키고요. 위에는 여의도공원의 2.5배 규모의 녹지 공간 이런 게 생깁니다. 따라서 서초동 일대의 집값 상승은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남 지역 안에서 규제에서 비껴가 있는 그렇기 때문에 반사에게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그런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그런 관건이 지금 가격이 될 것 같거든요. 시세 어떻게 될까요? 시세가 오늘 제가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홀로 신축 아파트입니다. 단지형 100세대, 넘고 500세대 이런 단지형 아파트 양지어동에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찾아볼 수 없고요. 가격 또한 강남권에서는 지금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8억 7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스리룸 구조에 한 28평 정도 실평수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고요. 등기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세는 6억 5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이렇게 지금 전세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실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시면 2억 2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의 투자가 가능한 바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방 3개짜리 아파트 가격 소개 드렸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강남 지역의 아파트 상담 도움드리고요. 이제 앞으로 이 지역까지 규제 지역으로 잡히기 전에 저희가 좀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투자 맞습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 양재역, 더블역세권이고요. 앞으로 GTX 신호선, 바로 삼성역과 청량리, 그다음에 의정부까지 연결되는 GTX 신호선에 바로 환승역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는 양재 RNCD 특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강남역과 서초동의 개발 사업에 아주 직접적 수혜를 받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강남의 지금 비규제 지역,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그리고 초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지금 비규제 지역,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강남의 지금 비규제 지역, 아직까지는 비규제 지역이고요. 강남의 지금 비규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